한국계연합은 지난 9일 광복 74주년 기념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. 한교회는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 사슬에서 벗어난 날이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고 분열이 아닌 일치와 연합을 이뤄가는 한국계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한교회는 또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현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.